쉬러 일본을 갑니다 이거야! 와 미쳤다 에르메스를 보고 싶었어 XX이야? 아 어떡해 나 너무 마음에 들어 과연 소윤이 에르메스를 샀을까요? 뭘 샀을까요? 안녕 기록기들 썸입니다 이곳은 바로 인천 공항이에요 인천 공항이 아직 이른 아침이라서 왜냐면 현재 시각이 9시 7분 일해라? 오케이 9시 7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맨얼굴이에요 그래서 마스크로 중무장을 했고 오늘 또 새로운 저의 여행 메이트를 데리고 왔습니다 소윤씨! 저 코에 써요 여러분 아니 제발 그냥 가만히 있어 그래서 오늘 사실 저희가 쉬러 일본을 갑니다 완전 나름 급여행 일단 저희는 일본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만나요 안녕 네 저희는 지금 나리타에서 도쿄로 넘어왔습니다 현재 시각은 5시 18분 이고요 제가 여기를 성식용 오빠 때문에 알게 됐는데 그때 제가 저탄고지 중이어서 많이 못 먹었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이번에 일본 가면 난 무조건 이걸 먹겠다 그래서 이제 미리 예약을 하고 왔습니다 너무 배고파 성식용 선배님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특이하다 일본에서 약간 유명한 중식 일본에서 먹는 중식이 진짜 맛있댔어 지금 시각하고 말해줬어 일단 하이볼 안 먹으니까 일단 저는 하이볼을 먹을 거고 맞아요 그다음에 여기 그 면이 있어요 그 면을 꼭 먹어야 되고 마파두부도 하나 시켰고 근데 여기 양이 조그맣게 나오거든요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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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너무 기대돼요 안 그래도 배고파가지고 기대치 이대기 일단 이렇게 먼저 넣을까? 좋아요 오 예쁘다 예쁘다 프레쉬를 한번 켜볼게요 약간 갬성샷 내가 소윤이 말은 잘 들어 키르카 갬성 오 예쁘다 얼굴 너무 예뻐 좋았어 야 거기서 내가 찍어줄게 너를 약간 요즘 MZ들은 이렇게 딴 데 딴 데처럼 오! 예뻐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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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자랑 여행을 너랑 제일 많이 간 것 같은 느낌이야 너랑 두 번째잖아 벌써 언니 근데 여행을 자체를 많이 가지 않아요 원래? 근데 혼자 가는 거잖아 혼자 가니까 이제 전투적으로 먹기 위해 바지를 좀 풀고 전 누가 저를 데리고 다녀주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지금 다음에 또 다른 데를 가보자 너무 좋아 아리가또고자이마스 짜라잔 전 그때 오자마자 먹었던 마파도 봅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냥 딱 이렇게만 먹어봐 진짜 맛있어 마라향도 많이 안 나고 진짜 맛있지? 너무 맛있어 이거 숟가락으로 진짜 막 퍼먹고 싶다 그냥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만두에 찍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와 근데 아직 이거는 더 피타이죠 진짜로요? 살이 더 맛있어 근데 지금 벌써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것 같아 역시 여행은 먹는 거예요 맞죠? 역시 여행은 리액션이 좋은 사람이라고 봐야돼 언니 이제 곧 피곤해질 예정입니다 만두입니다 옆이 너무 지저분하지만 제가 그때 이걸 먹을 때 저탄고지 중에서 이걸 이렇게 접어가지고 가운데만 먹었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찍어서 아 나 너무 기대돼 아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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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뜨거워 진짜 뜨거워 맛있어 그렇지? 응 진짜 너무 맛있다 맛있지요? 와 이거 먹고 싶어 와 마파두 뒤에 올려서 나는 이거 한 번 더 찍고 이 소스도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러니까 달달해요 근데 이 시간 오길 잘한 것 같아 오 육즙플러 야 먹방에 정석을 보여줬다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뜨거워 음 음 너무 으흠 브라보 음 너무 맛있어 이거랑 이거랑 엄청 느낌이 다른데 맞지? 진짜 맛있어요 둘 다 어머 이거야 대박 이거야 이거야 여러분 제가 제일 먹고 싶었던 게 바로 이 아이거든요 이게 진짜 맛있어요 이게 이렇게 있는데 안에 이렇게 빨간 고추기름이 들어가 있는 우와 근데 면이 아 면이 면이 미쳤습니다 우와 침 나온다 오 음 음 이게 제일 먹고 싶었어 와 이거 대박 그치 진짜 맛있지 우와 내가 계속 여기 왜 오자고 했는지 알겠지 응 진짜 아 너무 맛있어 한국에 이런 식당이 있으면 진짜 대박 나겠다 딱 신덕연 선배님하고 그 얘기하셨어 진짜요? 왜 한국에는 이런 데가 없냐고 이런 맛이 없어 진짜 나는 근데 이것만 먹으러 도쿄에 올 수 있어 저 같아도 그럴 거 같아요 근데 진짜 생각보다 양이 안 적어요 그치 와 대박이야 저희는 지금 빈티샵에 쇼핑을 왔고 가보시죠 너무 떨려 저 처음이에요 완전 처음이에요 진짜 우와 진짜 많은데 근데 내가 오늘 듣기로 에르메스가 들어왔다고 들었는데 지금 가고 싶은 데에 VIP가 계셔서 지금 못 간대요 우와 나 이런 거 사도 되잖아 다들 목걸이 이런 거 여기서 사는구나 이런 데서 이거 귀엽죠 귀여워 귀여운데 잘 어울려 나 뷰티 유튜버에요 직업 티내고 다니는 사람 같아 얼만데 이 모양 자체로 되게 가거치 얼마에요 이건 안 되는데 진짜? 난 솔직히 이거는 괜찮아요? 난 산다 근데 너무 예뻐 나 이런 거 되게 잘 말리고 잘 말하거든 진짜에요? 근데 예뻐 진짜 킵해놔야겠어 나 지금 지금 맘에 드는 걸 찾았는데 진짜요? 오 예쁜데? 오 예쁘다 오 유니크해 여기 너무 예쁘다 이거 근데 샤넬 귀걸이는 휘뚜루마뚜루 차지던데? 이거 어때? 진짜 월클이다 아니야 사고 싶다 어떡하지? 아니 근데 귀걸이는 진짜 많이 해지잖아요 말려주는 게 아니라 얘는 북돋네 일단 VIP 열리면 VIP를 갔다 와서 결정하겠어 오 어머 얘 매들리로 세상에나 나 거기 가보고 싶은데 거기 가보면 나 저걸 살 수 있을지 안 살 수 있을지 결정이 날 거 같아 이게 따로 있는 거야 매장이? 응 오케이 예쁘다 에르메스를 보고 싶었어 에르메스를 보고 싶었어 바이킹이요 바이킹 35가 40 빈티지 바이킹 이거 예쁘다 이게 숄더 바이킹 이것도 예쁘다 지연이 눈 돌아가요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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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블랙도 있어 나 블랙 찾고 있었는데 예쁘다 이거 대박이다 언니 블랙 진짜 예쁘다 이거 얼마예요? 엘레스 바이킹 35 내가 딱 찾던 거야 770만원 780만원 7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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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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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랑 너무 잘 오니까 어쩐지 여기 모셔져 있더라 770만원 8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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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래 정신없어 아 어떡해 나 너무 마음에 들어 아 어떡해 나 너무 마음에 들어 미래의 남자친구가 보고 있니? 나 이게 참 예쁘다 미래의 시협원님 보고 계신가요? 그냥 그렇다고 우리 시협원님 보고 계신가요? 하하하하 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사로시고 예쁘다 너무 사로시고 예쁘다 이렇게 감 보면서 슬슬 신발 벗고 나가야겠다 너 너무 와일드 언니가 LOS를 보니까 저분이 부다한 줄 알고 이것저것 다 사게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나 부자이미지 만들지마 나 지금 안그래도 한남놈직 나와서 너무 부자이미지니까 그런 이미지 만들지마요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 내가 어떻게 사 아까 거길로 다시 한번 가볼까? 아니면은 목걸이는 사도 될 것 같은데 내가 돈이 진짜 많아보었나봐 진짜 제일 비싼 걸 보여줬어 너무 왜냐면 여유롭게 너무 여유로운 모습으로 내가 계속 에르베스 그니까 너무 웃기다 어떡해 아 근데 너무 예쁘긴 해 이것도 약간 여기서 너무 눈에 띄어요 내가 그쵸 내가 살래 행사장 같은데 갈 때도 잘 어울릴 것 같아 살래 사 진짜 살래 어 아 근데 저 아 어떻게 백 너무 아름거리는데 지금 나는 지금 저 에르메스 보고 지금 나 눈 다 배렸어 다 눈에 안 들어와 이거 살짝 바꿀 때 됐잖아 그치 이거 하고 갈까요? 아 일단 잃어버리니까 다 가져가 가져가 진짜 귀엽다 근데 너무 귀엽다 귀엽다 나는 못 고르구나 에르메스 때는 지금 눈이 아무것도 안 들어온다고 어떡해 언니 한 번 더 올 거예요? 눈에 밟히면 와야지 밟힐 것 같긴 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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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오늘 아침 골프를 치고 7시 반 티업이었어요 네 7시 반 티업을 치고 와 눈부셔 신사에 왔어요 그리고 일본 왔는데 맞아요 구경은 해야 되지 않을 것 같고 관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왔는데 우와 너무 예쁘다 뭔가 이제 일본 온 것 같아요 계속 골프만 쳐가지고 아 그리고 오늘 스코어 오늘 스코어 저는 오늘 95개를 쳤어요 아 그렇죠 오늘 퍼터 퍼터 교육을 받았어요 진짜 퍼신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랬고 저는 오늘 93개를 쳤습니다 진짜 대박 이제 조용사에 들어가니까 조금만 조용히 할게요 언니 여기 너무 예뻐요 사진 찍어주고 싶어 여기 괜찮아? 가운데로 갈까? 너무 예뻐요 가운데로 갈까? 응 가운데도 갔다가 와 미쳤다 그리고 소윤이가 사진을 잘 찍어 여기 여기 언니 여기 있어 봐봐요 거기 거기 딱 거기 딱 예뻐 그리고 자연스럽게 걸어가 보세요 진짜 예뻐 여기도 예쁘긴 했어요 진짜 예쁘다 이거 봐볼래요? 찍어줄까? 너무 예뻐 이거 봐봐요 이거 등 것도 예뻐 이것도 예쁘고 중간도 예뻐 좋았어 너무 예뻐 좋아요 짧은 다리 길어 보이려고 언니 언니 나 사진 좀 늘었지 언니 왜 이렇게 잘 찍어? 나 사진 늘었어 미쳤다 진짜 잘 찍어 사진 늘었어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일본 그 잡지 진짜 일본 온 거 같아 동전 던지는 거 같아 소윤아 갔지? 오른쪽 왼쪽 음 왼쪽 이건 10원 어머 나 10원 자리선 나 10원 자리선 좋아 좋아요 언니 잠깐만 잠깐만 거북이 있어 어? 진짜? 나 여기서 찍을래 잠깐만 잠깐만 나 또 이런 거 잘해 나 성공한다 패이팅 잠깐만 성공 고오오, 치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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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카스 야 골프 퍼트 하듯이 어프로치 하듯이 하란 말이야 지카스 어프로치 하듯이 뭔 말인지 알지? 어프로치 하듯이? 어프로치 하듯이 손목을 알겠고 진짜 예쁘게 나온다 지금 내가 봤을 때 한 6미터 퍼지거든? 아니야 아니야 이거 5미터 이거 5미터? 이 정도 어때? 이 스윙 좋아 좋아 이 정도 스윙 어때요? 좋아 타임! 신중하게 하란 말이야 자 아 나 너무 못 땄어 자 한다 하다 해요 좀 애매하죠? 약간 내 코를 올리면서 남의 코를 떠? 오케이 인정 오케이 해주시는 거예요? 칸씨드 칸씨드 진짜 웃겨 근데 뭔가 하늘로 가는 거 같지 않아? 시점이? 너무 예뻐요 진짜 예뻐 우와 여기 소원 비는 데가 있어요 근데 우리 둘 다 일본어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거는 부적 아니야? 부적같이 생겼어 아 약간 그런 건가 보다 금전 막 이런 삼재 막 이런 건가 보다 팝팝으로 해볼까? 어어 네 기회 기회? 어 탑격 기원 건강 장수 좋다 금전은 양현 성취가 뭐야? 소원 성취 막 이런 건가? 원하는 거 다 여기가 소원 성취야 이거 하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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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 무슨 며칠 몇 월이냐면 일단 20 23 나 다 썼어 나 걸고 온다 나 걸고 온다 아 잠깐만 다 뜯어 다 뜯어 아 세 개 적어도 되나? 내 글씨 채 보고 소원을 안 이루어 줄 것 같아 아 어 언니 걸었어요? 벌써? 응 이거 찍어줄라 했는데 다녀와 나는 이거 찍어야지 소원 찍는 자세가 너무 힙한 거 아니야? 아 너무 좋다 근데 이렇게 소원 비니까 너무 좋다 여기 진짜 예쁘다 솔직히 아까 여기 오기 전까지 아 신선 조금 어 그니까 신선은 어디 있네? 이랬는데 왔는데 너무 예뻐 나 이 향이 좋아 지금 그쵸 절향 응 기도해 기도 오늘 기도를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괜찮아요 소원을 너무 길게 비시는 거 같은데요? 가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아 되게 많아 걸어가서 어 우리 잘 나와 우리 여기서 사진 한 번 남길걸? 셀카 진짜 너랑 있으면 사진 제일 많이 찍어 우리 팬들이 좋아할걸? 진짜? 나 사진을 잘 안 찍으니까 내가 왜냐면 내가 언니의 예쁜 모습을 잘 찍잖아 내가 더워 진짜 더워 소윤이 예뻐 너가 더 예뻐 너가 더 예뻐 참뇌 다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